저는 여기 옛날에 이 시장에 울메기 팔로도 왔다 가고 저 뜨내기 같은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. 그렇죠. 네, 네, 알겠습니다. 사인이요? 우리 집이 들어오는 사람은 다 틀려. 제가 어머니 더우신데 일하시니까 힘드시잖아요. 시원하게 과일 배 하나 드릴게요. 자, 어머니. 자, 조세요. 조세요. 해주세요. 조세요. 조세요.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제 나는 알았네 사랑이 뭔지 알았네 이별의 아픔을 들어봐 보냈어야 사랑의 진실을 알았네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아픈지 나는 몰랐네 조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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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이야 야 야 야야 야 야 으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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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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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조 세호 야 저게 난리났는데 아들 저 친구가 낮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젊은 친구가 낮술 먹으면 되겠어요? 어머니, 안 되죠? 저런 친구들은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. 알았죠? 낮술을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거든 그거 재미있게 한다고 그래. 아유, 문제야. 안녕하세요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하얀 씨는 사랑했어요 못 이긴다, 못 이겨 사랑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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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시죠, 어머니? 저 예전에 여기 시장에 와서 김구라 씨랑 몇 년 전에 물메기 팔고 이름 잘 모르겠는 이런 친구들한테 투표하지 마시고 이따가 뭐 해달라고, 뭐 해달라고 투표를 하면 서장훈이라고 써 있는 데다가 꼭 좀 해주세요 예, 예 예, 예 얘한테, 얘한테 투표해도 돼요, 얘한테 일단 유병재거든요, 유병재 잘 모르시겠죠? 네, 어리고 약간 입장이든 이 친구인데 이 친구 잘 모르는 사람한테 투표하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 저는 그냥 뭐 여기저기 뭐 이것저것, 이것저것 그런 비슷한 사람인데 이 친구, 이 친구도 방송하는 친구인데 유병재라는 친구 한번 도와주시면 이 친구 열심히 살겠다고 하니까 저희 열심히 살 거고요, 투표는 저한테 유병재한테 부탁해주세요 저한테 하시면 서장훈한테 부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휘들 뭐라고요? 유병재 유병재 I say you, you say 병재 유 병재 유 아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